첫 번째 예제는 이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는 예제이면서 함수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예제입니다. 한번 살펴보시죠. 제가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네요. 로직을 보시죠. 우선 펑션이라고 하는 예약어가 등장했습니다. 펑션은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예약되어 있는 단어라는 뜻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펑션이라는 이름의 변수명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펑션 그리고 띄우고 테스트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컴퓨터에게 나 지금부터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리고 괄호 안에 x와 y라고 하는 인자 이름을 적여줬죠. 인자는 뭐였죠? 입력값이 인자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인자의 자릿수의 어떤 값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값이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여기 함수를 호출하는 건데요. 테스트 이것은 그 함수의 이름이죠. 그리고 괄호 열고 x의 자리, 첫 번째 자리에 1이 들어오면 이 함수의 내부적으로는 x라는 변수가 1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자리 수에는 2가 들어왔잖아요. 그러면 이 함수 내부적으로는 호출됐을 때 y의 값이 2가 되는 거죠. 그래서 x와 y의 값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 값을 어떤 값을 줄냐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중괄호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.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. 그래서 z라고 하는 변수의 x 더하기 y, 즉 입력값, 인자의 값 x와 인자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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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자이름 y의 값이 더해져서 z라는 새로운, z라는 변수의 그 더해진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. 그리고 return하고 z를 하게 되면 이 test라는 함수는 이 z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반환하면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. 만약에 뒤에 어떤 로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. 그래도 앞에 return이 나타나게 되면 함수는 즉시 종료되기 때문에 이 밑에 따라오는 alert과 같은 것들은 무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test라는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냐면 앞쪽에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요. 그 함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괄호의 첫 번째 자릿수에 1을 주게 되면 이 1이라고 하는 값은 이 함수 내부적으로는 x라고 하는 지역변수의 값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자릿수에다가 2를 주게 되면 이 함수의 두 번째 자릿수의 인자 이름인 y라고 하는 변수에 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결과가 return이 되면 위에 있는 이 함수, 이 인자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저 위에 있는 함수의 내부적인 로직에 의해서 return값은 3이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3이 이렇게 치환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제가 한 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run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3이 출력됐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함수를 이렇게 한 번만 쓰는 거면 사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직접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함수의 진짜 목적은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서 제가 run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3이고 두 번째는 6이고 세 번째는 9고 네 번째는 4가 나오죠.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미 위에서 기술했었던 로직을 다시 언급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로직을 감싸고 있는 함수의 이름만 호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로직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재활용이 함수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.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코드는 지금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여러분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함수는, 긴 함수는 천 줄, 만 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카피앤페이스트를 한다 그러면 코드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.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카피앤페이스트 한다 선 치더라도 여러분이 그 로직 자체의 어떤 변화, 변경 사항들이 있거나 버그가 발생하게 되면 그 카피앤페이스트에 있었던 모든 로직들을 다 수정해야 되는 엄청난 노가다를 하셔야 되는 거죠. 바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이 프로그램의 어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.